1919년 건립 후 100년 동안 대구 지역 지식문화 거점 역할을 해온 대구시립중앙도서관. 하지만 2021년 남구에 지어지는 대구 대표 도서관으로 도서관 기능을 넘겨주고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와 전시관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방침에 지방의회와 문화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광성환 시의원이 지역 9개 시립도서관 종사자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존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구시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중앙도서관을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한 시민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앙도서관을 존치하고 별도 부지에 아카이브관을 조성하자 78.9% 존치하고 아카이브 기능을 일부 수용하자 15% 등 93.9%가 존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구에 신설되는 대표도서관과 별개로 중앙도서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94.3%인 반면 중앙도서관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존치하고 국제보상운동 아카이브는 두루정수장 후적지 등 넓은 부지를 선정하여 아카이브관 국제보상운동 지사동상 건립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대구에서 유일한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대구시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중앙도서관을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을 비롯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 감사합니다.